펀뻔하고 신박한 신조어를 만드는 시간 펀뻔신조와 함께하고 있고요. 단떼시 아 좋습니다. 일단은 1660님 단문 50원이 때로는 10만원 이상 값어치다. 실패! 이걸 누가 써요? 실패! 오 아까 아잘 아잘에서 이어졌어요. 0300님 단떼시 단지가 때깔 좋게 시공 잘 됐어. 아이 좋네. 이것도 아잘과 같이 쓰면 좋겠네요. 야 여기 아잘에 단떼시야. 아잘이야 아잘. 아파트 잘 지었어. 단떼시야. 단지가 때깔 좋게 시공 잘 됐어. 0300님 틀어입니다. 이거는 뭐 제가 좀 쓸게요. 나중에 집들이 가고 이러면 좀 쓰겠습니다. 단떼시는 1002님 단떼시 담임선생님은 실패! 담임선생님은 때리기 전에 시계 푼다. 실패! 절대 학교에서는 폭력은 안 됩니다. 김명준씨 단군신화 때부터 싫어했어. 이것도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뭔가를 내가 싫어하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단떼시 극혐 단떼시 단군신화 때부터 싫어했어. 괜찮아요. 입에 붙어요. 김명준씨. 드립니다. 권상우씨 버전 단떼시를 보내주셨네요. 네. 단잔 나와. 때끼야.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신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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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0546님. 슉! 저희가 단백질 쉐이크는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것도 좋네. 0512님. 단지 때가 아닌 거야.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야. 단지 때가 아닌 거야.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야. 좋습니다. 0512님도 드리고요. 이거 되게 많이 쓰겠다. 이렇게 해도. 7365. 단발 땡기는 시기. 오. 단떼시. 단발병 탁 올 때 있잖아요. 오. 좋은데. 7365님. 드립니다. 조수빈씨가 단소로 떼지 떼지 시저시저. 단떼시죠. 그렇죠? 단소 아파요. 네. 단소로 떼지 떼지 시저시저. 3094님. 단짝도 떼떼로 시들해진다. 최두환님. 단단하게 때를 기다려서 시작하자. 두환씨.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. 요즘도 MZ세대들은 이렇게 거창한 말 잘 안 써요. 단단하게 때를 기다려서 시작하자. 죄송합니다. 단백질 쉐이크는 드릴게요. 9937님. 단체로 떼밀 시간. 만나봤습니다. 아까 전에 그거죠. 9862님 거. 이거 저희 괜찮다 생각했어요. 단 거 때리러 갈 시간 되니? 단떼시? 단떼시? 단 거 때리러 갈 시간? 까지 해서. 야. 한 오후 4시쯤. 그렇죠? 단떼시다. 지금 완전 단떼시 아니니? 당 떨어지지 않니? 단떼시 가자. 단떼시 좋아요. 9862님 드립니다.